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하트 시기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싼 부동산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출발해 볼까요? 고고! 우선 제가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크게 말해서 금매로 사거나 경매로 사거나 분양 당첨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금매로 사는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제가 서울에 대단지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남산타운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아파트 25평을 한번 싸게 매수해 볼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네이버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네이버의 단지에 모든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니까 2002년도에 이게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42동, 그 다음에 5천 세대 이상으로 이 위에, 위에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네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59타입, 24평형이니까 이렇게 매물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최근 3년 정도의 실거래가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의 최고가는 대체적으로 22년 2월에서 10월 사이 형성되어 있고요 최저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그 다음 전쟁 등으로 인해서 23년 1월에서부터 한 4월 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 아마 지금쯤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요 갭 또는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앞에 사례된 남산타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시세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건요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시세 실거래가 확인 란이 있고요 평형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5제곱미터 이게 이제 분양평수가 되겠죠 전용평수로는 59 정도 그렇게 보셔가지고 살펴보면요 이렇게 매매 실거래가가 이 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7억도 있고 6억 5천도 최근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약간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알아보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시세 실거래가를 찾아서 원하는 평수 환산해도 됩니다 제곱미터도 있지만 평수로 환산해서 이렇게 매매 실거래가를 한번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운의 실거래 최고 최저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고가는 22년 2월 달에 12억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12억 7천 최저가는 23년 1월에서부터 한 4월 사이에 9억 선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6억 7억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이 통상적인 가격표를 봤을 때 개인간 특정인간의 거래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최저가는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이 이 최저가는 굉장히 정말 안 좋은 상황이 터졌을 때 수용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최저가 밑으로는 아마도 당분간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최저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남산타운 실거래가 최저가 9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면요 이제는 드디어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9억 원대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 보면 호가가 10억짜리도 있었지만 이렇게 네이버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보니까 9억 8천 9억 9천까지 있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9억 정도인 거죠 9억 정도 이게 내려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에 판단해서 금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억 8천이 아니라 9억 원 정도 9억 천이나 9억 정도를 원하니까 이때 연락을 달라 하고 좀 지켜보시면 상황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매물들을 우리가 잡는 것이죠 이 단지에 최근 매매가 일어난 걸 보니 5월 달에 9억 5천 5배 정도 매매가 됐네요 가격이 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은 9억 정도 9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 정도 또는 9억 1천 2천 정도로 떨어졌을 때 금매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뭐 집값이 앞으로 오른다 떨어진다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생활권이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 또는 경기도에서 좋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팔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고 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기 단지의 최고가를 늘 기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팔고 나가겠다 이것도 있지만 좀 버티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거나 또는 금리가 낮아져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여건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시기가 온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최고가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가격으로 우리는 좀 사두고 조금만 기다리면 아무래도 오르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실 건 뭐냐면요 이렇게 좀 최저가로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그 단지에 3년 정도의 거래량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산타운의 25평을 살펴보니까요 거래량이 다달이 있습니다 다달이 있고 작년서부터 9월, 8월, 7월서부터는 그렇죠? 이때 좀 뭐 보금자리론 대출 풀려가지고 9억 원대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이때들 많이 인기가 있었죠 어찌됐든 간에 매매의 빈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러면 집을 좀 싸게만 산다면 어느 시점이 되더라도 내가 팔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의 빈도 이거를 네이버에서 좀 확실히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싸게 사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썸네어를 달았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 정도의 실거래가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매매의 빈도가 높은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경제적 상황 지금 뭐 조금은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금리가 내린다 했다가 안 내리기도 하고 다른 변수도 작용하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금리도 향후 내리고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던지는 매물들을 좀 잡아가지고 부동산을 싸면 아무래도 뭐 큰 돈은 아니어도 이렇게 매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감사연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